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솜을 좀 챙겨가려고 20분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빨리 다 나오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잠깐만 여기는 따라오지 마세요 아미고란이거든요 트위터인데요 제 머리카락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또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야 돼서 머리가 좀 더 더할 예정이기 때문에 남으면 일본에서도 쓰면 됐지 하... 여러분은 이렇게 짐 싸지 마세요 사실 짐 싸는 거 로고는 찍을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팬분들이랑 얘기하다가 어? 찍어볼까? 하고 이따가 올리비에 줄 선물만 싸는 거 찍고 한 40분을 매니저 형이랑 떠내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다 싼 거죠? 뭔가 안 싼 거 같은데? 제가 아직 보조 캐리어를 안 썼어요 자 들어가 봅시다 이리 와 하아 이게 제가 보조 캐리어는 잘 정리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악세사리 같은 거 모자 같은 거 여기다 넣거든요 안경통에 안경이 없고 이건 있고 보조 캐리어에는 이번 악세사리랑 음악 장비들 들어갑니다 여러분 좀 급하기 때문에 잠깐 카메라를 끄고 미친 짓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운지에 잠깐 왔고요 이제 8일에 출국을 갑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죽고 죽고 안 자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고 도착해서 바로 계속 짐만 펴고 PTM 갈 예정이에요 한 팀 로그도 펴 볼게요 짐 싸고 지금 여기로 바로 온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른 사람은 짐 쐈거든요 이따가 또 비행지에서도 계속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 딱 잡았다 오 딱 잡았다 이제 브이로그가 지금 마스터에서 파리 가는 비행지를 탔고요 화장 다 지우고 비행지를 탔습니다 잠을 안 잤기 때문에 꼭 자면서 갈 예정이고 졸립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를 지으라는 거라 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지 참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나와서 아 집만 풀고 피팅을 갈 겁니다 잠을 잘 잤어요 비행기에서 딱 8시간 자고 혼자서 시간 깨있었더니 시차가 얼추 땅을 하는 느낌 피팅을 하고 내일 오후라서 계획이 없어요 일단 아무런 계획이래요 그냥 파리지행입니다 안녕 안녕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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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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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마지막 리조트입니다 아 임팩트 있는 거? 이 옷은 바닷가 있고 바닷가 있고 바닷가 있고 너무 celebrations 그리고ibr Luc 근데 이너는 어떡하지? 진짜 어렵다 이것도 예쁘긴 해 임팩트는 여기도 있는데 저게 그냥 무난하게 예쁠 것 같아 피스는 난 이게 더 좋긴 한 것 같아 그치? 응 깔끔해 이게 국민인데 It's really hard to choose one But maybe one for the show or the other for the show 그거는 이거랑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레젠테이션 하나로 그러면 이거를 For the show? 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피팅이 끝났고요 아까 올리브에 만나서 선물 드렸는데 아마 영상은 못 찍었지만 오랜만에, 반년 만에 만나서 같이 얘기 조금 하고 너무 재밌게 피팅도 하고 오늘 이제 들어와서 쉬을 생각입니다 네 네 잠깐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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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보일지 내가 들고 해야겠네 안 예쁘게 나와 이렇게 해야겠네 뭐 좀 올려낼 게 없나? 저는 지금 파리에서 둘째 날 오늘은 이제 발망 쇼가 있는 날이고요 초대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홍중 어제 올리브에를 만나고 왔는데 작업하고 계실 때 제가 갔는데 멋있더라고요 이번이 이제 SS 우먼 약간 꽃 테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워낙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진짜 많이 되고 이따가 머리도 살짝 자를 생각이라 이따가 또 잘 시간 때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준비할 때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내야겠다 아 뭐? 아 물이 살짝 불어날 것 같은데 물질이 나왔어요 이거 맛집인데? 네? 네 진짜 행복이네 아 좋다 보디스 쇼 참석할 의상과 이제 형 메이크업을 하러 준비를 하러 호텔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모습을 특히 프랑스에서 담으신다고 하셔서 가서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이슬 패션쇼에 가기 전에 의상이랑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피팅을 해보고 헤어 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머리를 조금 자르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이제 캐릭터 있는 모습으로 이번에 좀 가고 싶어서 의상도 그렇고 해서 앞머리를 칼 1자 머리로 이제 자르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좀 프레젠팅 셨 때는 조금 와일드한 모습으로 가고 이번에는 좀 약간 캐릭터 있는 느낌에 좀 캐릭터 확실한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머리를 칼 1자로 자르려고 합니다 조금씩 자를까요? 그래 투블럭을 할까 말까 할까 할까 말까 하자 이왕 1자로 자르는걸 1자로 자르는걸 1자로 자르는걸 1자로 자르는걸 허리를 해봤습니다 제 칼단 말이야 제 칼단 말이야 이 위에 틈은 아무것도 아니네 목맞처럼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오케이 캐릭터 내가 선택하지 못한 영어로 정말 어려운 영어로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옷 다 입고 옷 다 입고 조금 살짝 알 수 있는데 아 맞습니다 저번에 프레젠테이션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진짜요? 도착하기 직전에 아 우리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말했거든요 제가 준비가 거의 끝나고 오늘 오늘 모자 룰핑스 제가 마지막 위책하러 그리고 유튜브 분들 보여드릴 사진 둘이 찍고 갈거에요 가서 더 찍겠지 가면 또 어떤 상황이 표출될 아니면 사진을 좀 많이 찍고 꺼놓은 점 지금 상태에서 일자만 안 들어 내일은 일은 내일 생산 나 중학교 때 이렇게 일자머리 한 적 있어요 지금 이 기적이 이제 쇼를 갑니다 쇼 현장으로 갈거구요 올리비아랑 발망팀이 어떤 또 멋있는 옷과 새로운 옷들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너무 행복합니다 오이구 대박이다 아 진짜 사람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아 진짜 많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페이티 신문족입니다 오늘 반스비어 발망 SS 우무스 우무스 오늘 오늘 아주 재밌게 즐기고 오시는 쇼 오늘 오늘 식사 SS 발망 우무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발망 SS 우무스 우무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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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키오 제조 제조 오늘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장식에서 어떤 모델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입장하시기 저희가 너무 궁금합니다 유튜브 유튜브 신경을 보러 저는 보고서 역시 올리비에 온화 대꾼 너무 멋있는 쇼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에이티너분들도 우리 저 이렇게 처음에 쇼시 온다고 같이 많이 즐겨주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너무 이렇게 저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는 팬분들을 계속 할 수 있게 꽤 너무 너무 고맙고 한 무대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더 멋있는 모습만큼 너무 고맙고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랑 사부 다르죠? 아까랑 잘 씻고 잘 준비를 다 했고요. 머리가 세팅을 안 하니까 지금 좀 바보 같긴 한데 발망쇼 잘 다녀왔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너무 멋있는 쇼를 봤고 너무 멋있는 의상들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 그냥 단순히 의상이 아니라 정말 작품들을 이렇게 하나씩 본 느낌이어서 너무 새로웠고 이 쇼를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또 많은 에이티니분들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다양한 곳에서 같이 이제 즐기면서 쇼를 즐기면서 또 제 모습과 제가 이렇게 꾸미고 간 모습들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에이티니 덕분에 제가 되게 좋아하고 제가 되게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도 제가 재능이 있고 제가 그것들을 소화하고 보여주는데 사실 에이티니분들이 뭔가 많은 분들에게 더 알려주고 좋아해 주지 않으면 사실 제가 인정받기 쉽지 않을 텐데 에이티니 덕분에 제가 가진 것들이 조금 더 돋보여서 존경하는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에이티즈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멤버들이랑도 경활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좋은 쇼를 보여준 발망과 올리비에 그리고 우리 에이티니분들께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사실 저도 오늘 쇼 때 되게 좀 멋있고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만큼 아이코닉한 모습으로 가고 싶어서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의상 피팅 단계부터 머리를 셀렉하는 데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오늘은 두 발, 두 다리 쭉 뻗고 한번 잠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진짜 맨들. 여기. 동중입니다. 이제 오늘은 쉬는 날인데요. 파리에서 데이 오프. 이따 오후에 우영이가 오고요.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뒹굴거리고 있다가 뒹굴거리고 있다가 카메라를 켰어요. 근처에 박물관에 갔다가 우영이 만나서 저녁 먹고 할 생각입니다. 뒹굴거리고 있습니다. 우영이 만나서 담요. 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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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밥도 먹을 거고요 우영이도 먹을 거고요 아주 바쁘네요 지금 어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셀렉을 하고 있습니다 1% 되게 많네요 잘나왔네요 저기에요? 네 저기 뮤지엄이에요? 네 제가 간단하게 브론치를 먹고 뮤지엄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지금 여기 되게 유명한 조형물이 있대요 시계탑은 그거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천도역이었대요 맞죠? 여유구나 예쁘다 그냥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여유의 형님 여유 여기 모르겠어요 넌 갑자기 Ark 여행으로 만나니까 마음가짐이 좀 다르긴 한데 형은 이리로 왔잖아요 근데 약간 오늘은 나 되게 없었어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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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간 너 형님이랑 오니까 약간 진짜 여행 온 것 같다 지금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요 장소나 그런 거는 제가 같이 찾았지만 페이는 우영이가 안 해 맛 없으면 짜증이 살짝 날 것 같아요 아 근데 맛이 없어도 이 맛이 절대 싫어할 수 없는 거 나도 너무 기대가 돼 오케이 오케이 오늘 뭐 할 거야 내일은 내일은 뭐 돌아다니다가 에펠탑을 두 번 볼까 생각 중이야 왜냐면 낮에 보는 거랑 저 해보는 건 그러면 아니면 그쪽에 아예 있어 그럴까? 봤죠 보고 그 인터뷰한 것도 보고 너무 멋있던데 나 들어가는 거 봤어? 들어가는 거 못 봤어 팬분들이 진짜 많이 나와서 나 진짜 크으 기한만 살려주시옵소 우영이 만약에 너 혼자 나중에 올 일이 생겨서 올 때 나 우리 형이랑 여행 온다고 하면 너가 아 해주지 호텔 값 해주는 거야 아 해주지 해주지 무조건 해주지 가는 게 있어 보는 게 있어 그리고 나도 비싼 레스토랑 잡아가지고 오케이 식비는 형이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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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 왜 그래 나도 흫 bab 펜세 내가 어차피 오 오 오 오 우리 둘이 어디 앉아 우리 둘이? 생랑에서 베리 타고 식사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베리 타고 가시네요. 생랑을 유람하면서 두 시간 동안 밥을 먹어요. 이번에 에펠토프 지나간다 보니까 루트를 갖고 오던 곳이야. 아 진짜? 우영이가 사시는 맛있는 밥. 야! 아 진짜? 아 진짜? 오예! 출발한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진짜 누가 보내는 거 같아. 나중에 멤버들과 여덟짜리 딱 빌려서 편안해 주세요.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하늘의 주군의 주군이 선행되게 한 번 더 신경쓰고 하늘을 밟고 세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까지 다 해둘다. 오늘의 주군이 아주 잘 들어가는 마음을 통해 보겠습니다. 응. 으음. 우유. 아 Nisswyl. 오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ATZ 황정입니다. 저번 플랜스테이션 때처럼 그런 쇼를 기대하고 왔는데 사실 오늘 거의 하나의 또 다른 쇼를 보여주셔서 너무 멋있어서 약간 매료됐고 너무 흥미롭게 봤고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이렇게 쇼나 이런 패션위크에 참여를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이제 저는 오늘 밤에 오형이랑 좌우를 모르면 화해에서의 휴가는 끝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 날씨는 즐길 바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만났습니다. 오늘도 그냥 하향 없이 홍정만 기다리면서 또 하향 없이 나 기다린 것 치고는 너무 알차게 논 것 같던데 아닙니다. 속은 많이 들어서 그냥 빨리 기다렸다고? 빨리 기다리면서 뭐했는지 오늘 봤어요. 해마고 안 먹었어. 해마고 없잖아. 해마고 없잖아. 딱따라. 멋있지 않아. 아까 형 얘기했죠. 무서워. 야 멋있다. 띠이 형이 누구야? 그래가지고 뽀중이 형이 있어. 좀 달랐죠? 오늘은 이제 옆에 따라 갈 예정이에요. 맛있어. 여기 오!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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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먹고 지금 호텔 쪽인데요. 여기가 펜타워 미치고요. 오늘 이제 파리에서 마지막 밤이여가지고요. 사방 휴기 일정이었는데 오늘 일정이 시간이 금방 한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오늘로 약간 하여금 제 첫 제대로 된 이제 패션리크 일정이 끝났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런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 때 같이 또 따로 이렇게 와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재밌는 이틀이었습니다. 우영이랑. 아직도 좀 더 있었어야 돼. 아직 좀 더 한 이틀만 더 있고 멋있다. 이거 턱 바짝 그거 해야죠. 진짜 한다고? 알았어. 난 못해. 알았어. 하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작은 별 우영. 작은 별 우영. 큰 별 홍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으로 하자. 안녕히 계세요. 작은 별 우영. 큰 별 홍준.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토파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quorum 한 번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